안녕하세요. 배우 김민규입니다. 답정너도 존마탱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긴장이 너무 되는데? 널 좋아할까? oh damn 생각만을 떠나 정말 보고 싶은걸 활짝 웃는 널 너만 알고 싶은 그런 표정 oh 다시 어느샌가 내 맘에 네가 들어와서 잔뜩 설레게 해 oh darling 무슨 말을 해야 할까 falling 왜 자꾸만 떨릴까 feeling 많이 그렇게 날 바라보면 baby oh oh darling 너도 내 맘과 같을까 falling 손잡고서 걸을까 feeling 기다렸던 순간 답정널 baby oh 큐피트 화살이 내 맘속에 꽂혔나 shoot oh 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꿈속까지 생각나잖아 yeah 눈부신 햇살처럼 포근한 아이처럼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를 느낌표로 바꾼 건 너 정해주고 싶은 걸 깜짝 놀랄 걸 너만 아껴주고 싶은 감정 oh 쓱 어느샌가 내 눈에 너만 가득 차서 가슴 벅차게 돼 oh darling 무슨 말을 해야 할까 falling 왜 자꾸만 떨릴까 feeling 많이 그렇게 날 바라보며 baby oh oh darling 너도 내 맘과 같을까 falling 손잡고서 걸을까 feeling 기다렸던 순간 남쪽 너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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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설렘 속에 흠뻑 빠져가 하나부터 약까지 다 기억하고파 어제 오늘 내일도 아마 beautiful day 다른 너랑 oh darling 무슨 말을 해야 할까 falling 왜 자꾸만 떨릴까 feeling 많이 그렇게 날 바라보며 baby oh oh darling 너도 내 맘과 같을까 falling 손잡고서 걸을까 feeling 기다렸던 순간 남쪽 너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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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존맛탱 재밌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